아 됐어 됐어 아줌스 엠아 부인스 크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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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1피 롤에 2피 최현석님 3피 하나님 아래사랑 크림라 그래 이거 요즘에 안했다 안한지 꽤 됐다 나 안한지 한 한달은 넘은거 같은데 요즘에 안한지 꽤 오래됐어 이것도 쇠가, 그 쇠가죠 쇠가 용과같이 만든 회사 애마보이는 앙그리 무서운 여자에요 애마보이 애마보이 앞다리 가지고 저거 깝치는거 꼭 쪼꼬 같다 이거 쪼꼬랑 똑같애 앞다리 가지고 깝치는거 애마보이 으흐흐흐흐흫 아 근데 밤에는 진짜 더운 이 여름밤엔 게임이 최고예요 시간도 잘 가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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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죽으시고 어 그게 맞아 꼬맹이 꼬맹이 에너지 줘가지고 좋더라고요 아 이거 오랜만에 한다 하나님이 얘기해줘가지고 기억났어 어우 맛있다 에너 부인이 저거 말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흡입 많이 해야 돼요 저거 근데 인형 아냐? 저거 말 저거 코스프레잖아 저거 진짜 말 아니야 심약 아 그저 원활해결 보다가 심약 식당 모독 모독한 미식을 보면은 잠이 솔솔하여 그 사람 거기서 수 그거 그 수영복 입고 나오는 것도 이쁜데 그 끝날 때 나오는 노래도 좋은데 그 여자분이 부르는 엔딩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그 노래 좋아 그 노래도 은근 띄고 그 노래도 은근 띄고 아 그거 일본 노랜데 wear 에 ihr 오우씨 말대가리 딱 걸렸다 어 뭐야? 아 어디서 아 어 깼네 바로 깼네 오늘 목요일이죠? 네 오늘 목요일이요 아하 목요일이요 아이고 팩도 없어요 안 속아요? 팩도 없어요 저 아저씨는 내가 맨날 날짜 하면은 날 속일라 그래 웃기나지 이리이리자면 얘 화요일인데요? 이러고 그 다음에 어? 이상하다 화요일인데 아니 안동네 이러고 완전 도라에몽이야 진짜 그런 의미에서 도라에몽의 앵콜로송 갑니다 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어야 명곡 어야 명곡 정갈 정갈이 영어로 스콜피온 스콜피온인가? 스콜피온 오 어떻게 어떻게 대학교 나와가지고 잘하시네요 그 대학교 졸업하시지 않았나? 그죠? 네 오오 야 난 졸업 못했네 고학력자시네 또또또또 고학력자이지만 그래도 도라에몽 또또또또 도라에몽 주부 배달 어 아 이거 사마귀다 사마귀 사마귀 약간 일단 저 현성님 좀 닮았네요 어 이거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그 확실히 하이라이트 아까 그거보다 이게 그리핑 훨씬 좋네 응 업소용 이래가지고 확신 틀려 어우 조심 돌 굴러와유 아휴 깔려 죽었다 아악 에너지 나오겠지 썩었나 보다 썩었나 보다 현성님 그 게임 조종기 잘 되나봐요 네 그게 좋은거라구요 아이씨 고TVG 레벨 많이 올리셨던데 현성님 레벨 15던데 15 그러다가 조만간 레벨 만렙 찍겠어요 만렙찍 겠어요 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 이틀말들 못해 NATE 자신때 워낙 애결을 보면서 자 어? 뭐지? 같이, 같이 잡은거 같은데? 아 맞아 이거 같이 세명, 네명 해서 같이 찢기 된다 그죠? 맞아요맞아맞아 옛날에 하나님 이거 일본판 없었는데 이거 미국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랑 옛날에 이거 내포로 하려면 피통쌌어요 지금은 파일 다 갖고 계신거 맞아맞아 그거 가지고 있었어 지금은 일본 버전하고 다있으니까 정모 kh qu Imperium 가장 많이 하잖아 자신Last 제 taking iques 붕돼 ös employees 원래 Bond 아아 와따시와 에이마브인 데쓰 아름다워 아름다운 놀라워 아름다우 아름다웠드 아름다웠드 으흐흫 어어 뭐야 뭐야 고르잖아저씨가 나를 두수 bi 편다고 파워 고려장 산에다 내다버리고 싶은 남자 이것도 명작 게임이라서 팀킬이 괴롭게 잘 돼 고려장 하자 지도 늙으면 버려질 것 같은 남자 그 짐작 버리지마요 왜 아부진도 늙으면 내가 갖다 버리게요 그거 그거 뭐 그것들 만들어낸 일본네들이 만들어낸 얘기라는데 예 맞아요 아 실화에요? 아 실화 어 그 일본사람들이 만든 동아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그거 욕먹게 만들라고 그쪽 이리와 테레비전 은비까비 거기서도 나왔었어요 거기 알죠 알죠 은비까비랑 그 그 그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거기 그 고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그 그 만화에도 그거 나왔었어요 고려장 이야기 옛날 옛적에 거기 그죠 알죠 기억나죠 거기서 고려장 나왔었죠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최연소 가지 똥오줌 못가리던 시절에 저도 똥오줌 못가리죠 어렸을때는 어렸을때를 얘기한거지 보통 똥오줌 못가리던 시절에 하면은 진짜 어렸을때 얘기하는거지 도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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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렸을때 고려장이 우리나라 그거 만들어낸 그건줄 알았어 그죠 나이 먹고 알았어 나이 도둑끝 그거 그럼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지어낸거 맞겠지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그거 잘 안싫어 도둑 그거 있잖아 이승복 알죠 이승복 이승복 이분들은 모르나 나만하는건가 난 콩사탕이 싫어요 나 그 있잖아 이승복 알, 이승복 알죠 이승복 이분들은 모르나? 나만 아는건가?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우리, 우리 학교에 동상도 있었는데 심지어 어렸을 때 학교에 동상, 동상까지 있었어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그것도 만들어낸 얘기라 그러는게 있던데 진짠지 이거 만들어낸건지 그건 약간 만들어낸거 같기도하고 진짠거 같기도하고 긴가민가해서 모르겠네 콩사탕이 싫어요 해가지고 입 찢어져, 입 찢어져, 찢어져 죽여버렸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 그거 진짠지 모르겠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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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이거 때려야겠네 같이 때려가지고 잡아야겠다 같이 때려가지고 잡아야겠다 그치? 아이아앗 오, 한 번에 죽었어 피 겁났다라고 이게 재밌게 재밌어, 그림이, 그림체가 재밌어 그림체가, 야구왕이나 이런거보다 더 잘, 더 저, 좀 약간 거치, 거치있게 잘 만들어가지고 거치, 거치있게 잘 만들어가지고 띠옥 오우씨 와우 거의 다 따랐다 뭐야 이거 얘네 안나와 그래 필살 키스 해야되나? 필살 키스 해야되나? 필살 키스 해야되나? 아이씨, 필살 키스니까 내네 아이씨, 필살 키스니까 내네 오우, 빠르지 빠르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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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 오 얘는 못돈지네 얘는 핫도그룹이 안되나봐요 어? 그러세요? 어? 얘는 핫도그룹이 안되네 어우씨 저거 내려가야 돼 빨리 내려가야 돼 에너지 채워줘야 돼 꼬맹이 꼬맹이 빨리 먹어 꼬맹이 꼬맹이가 에너지 채워줘야 돼 어이씨 다 뺏겨내놔 흐흐흫 어울러오 아 이따 뭐가 삐리리꼬르 와 수위를 못먹어요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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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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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방송 버퍼링 걸리면은 저거 화질 자동으로 바꿔요 바꾼 다음에 나갔다 들어와요 선생님 방송 잘 나오나요? 예 땡큐오 뭘로 뭐 트위치? 화질 바꾸면 한번 나갔다 와야 돼 그게 좀 그렇더라고 트위치 그런게 있더라고 어 이거 센데 이거 팀킷 너무 심해 아 이게 그게 그게 생방송 요즘에 생방송 요즘에 트위치 많이 보더라고 그냥 동영상만 볼거면은 유튜브 상관없는데 유튜브는 이제 다른건조는 이제 생방송 보기가 불편해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유튜브로 잘 안보잖아 유튜브로 생방송을 잘 안보여 유튜브로 생방송을 잘 안보여 아이씨 고려장 저 아저씨가 나 자꾸 공격한다 프랑스에서 장사하는 사람 프랑스에서 장사하는 사람 프랑스에서 장사하는 사람 아이씨 고려장 아이씨 고려장 아이씨 고려장 빨이 좋지 뭐 약간 그.. 닉네임 웃기면서도 약간 빨이라서 약간 명품 파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뒷발, 이거 뒷발에 까이면 날아갈걸 아마? 현실에서 뒷발에 까이면 날아가. 뭐야 쟤 왜 번지예요? 아우씨. 아우 뭐야 다 왜 번지야. 아우. 고려장 계속 번지한다. 매직. 그리고 트위치 하이라이트는 안 지워져요. 계속 남아있어 계속. 그래서 용가같이 했던 거나 야방했던 거 계속 남아있어. 야방했던 거는 유튜브는 잘 안올려. 편집해서 올려, 편집해서. 풀버전은 트위치에서만 볼 수 있다. 근데 하고. 그리고 뜸위치에서만 볼 수 있다.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멋있네요. 얘, 얘도 그 합동공격 안되나? 아 이미 끝났네. 헤헤헤헤헤 뭐야 왕 아니잖아? 이런 이씨 쟤는 계속 떨어지네. 안 돼야. 안 되긴 뭘 안 되겠지. 굿바이 하는거지. 오늘 목요일이죠? 아까 목요일이라고 했지. 내일이 금요일이야. 목요일 인터넷방송 최고의 비수기. 수요일 목요일 인터넷방송 최고 비수기에요. 맨날 그래. 안 그런적이 없어. 이제까지. 비수기지만 그래도 나는 컨텐츠를 해야지. 유튜브로 해야 되거든. 유튜브도 올려야돼서. 뀨! 오우씨. 얘는 그래도 많이 안 떴다. 아까 걔는 겁나 많이 떴다. 다구리 다구리 다구리. 다구리 다구리. 다구리! 다구리 장사옥더. 다구리 장사옥더. 다구리. 다구리 장사옥더. 어? 벌써 끝날 때 다 되가네? 엇 모큐여우비 퀹여우비 도여우비 니치오퉤 겟지요우비 금요비 금요비는 뭐야 흰흫흫흫 QUEогод 금요비 금요비래 화 차라리 그냥 박화요비라고 해라 이씨 박화요비 알죠 어여쓸게 예 어연 어여 개꿀된 어이.. 어이.. 도라에몽 일 바쿠하이오오비 발라드가스 바쿠하이오오비 네 킹요.. 네일 맞아요 네일 킹요비 킹요비 어우씨 파워팀킬 아아rea 아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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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카드의 정말로 와아 어우 야 뭐해 이거 얜 잡기 안되나? 잡기 안되나? 예 이런 애들은 안되더라구요? 어 된다 어 되네? 하긴 끝판왕도 되는데 이거 원래 끝판왕이다 어 예 끝판왕이다 우리 끝판왕까지 깨고 방송 좀 쉬었다가 또 놀자구요? 야식도 먹어줘야지 요즘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서 간단한거 하나 먹어야지 어 에너지 드세요? 오우 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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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과 사과 어우 당장 사과하라 일본은 당장 사과하라 일본은 당장 사과하라 뭐야 노잼 뭘 노잼해요 개꿀잼인데 일본은 당장 사과하라 일본은 당장 사과하라 애플 애플에게 사과하라 얘도 그거 같이 잡는거 되는데 한 번 더 싸워야지 한 번 더 싸워야지 한 번 더 싸워야지 같이 잡는걸로 한 번 더 해야되지 같이 잡는걸로 한 번 더 해야되지 한 번 더 해야되지 같이 잡는걸로 한 번 더 해야되지 한 번 더 해야되지 한 번 더 해야되지 그치 그치 같이 잡는걸로 와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같이 죽기 같이 죽기 오 멋있네요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어우, 영감님 빠이빠이. 슬픈 게임, 영감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다. 마지막에 영감님 뛰어나왔어. 영감님이 희생되면서 끝났다. 질게임이요. 예, 질게임했어요. 고마워. 응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갔다 오오 오오 고리장 파워 고리장 매니저고